주변에서 이분 굉장히 창의적인 리더다 그런 리더십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창의적이라고 느끼고요 그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실현해 내는 그게 좋았었고 웅현 님이 보시기에 요즘은 특히 어떤 리더들을 시대가 원하고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 저는 MZ세대가 그렇게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X같은 X같은 리더들 정말 중요한 일이 같아요 웅현 님도 지금까지 광고 쭉 하시면서 본인도 창의적이고 또 창의적인 리더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서 이분 굉장히 창의적인 리더다 그런 리더십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리더인지 모르겠지만 서도호 씨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근데 그 사람의 창의성은 발상의 부분보다 그거를 실현해 내는 추진력이 아시죠? 진짜 집 속의 집 그런 것들 때문에 창의적이라고 느꼈고 윤태호 씨도 창의적이라고 느꼈고 많죠 뭐 저기 히딩크도 박항서도 창의적이라고 느끼고요 어떤 점들이 이렇게 두드러져서 창의적이라고 느끼셨을까요? 서도호 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어떤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실현해 내는 그게 좋았었고 윤태호 씨는 미생 같은 걸 보면 소재를 잡은 다음에 로우 데이터를 엄청나게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뽑아낼 것들을 탁탁 뽑아내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게 좋았던 것 같고 히딩크하고 박항서는 걔가 같은데 저도 잘 죽고는 모르는데 문제가 뭔지 정확히 먼저 봐야 돼요 히딩크가 와서 처음 한 거는 밥 먹지 마라 했거든요 선수들한테 쌀밥 먹지 마라 단백질을 먹어라 탄수화물 먹지 마라 박항서가 거기 가서 한 게 쌀국수 먹지 마라 라고 해요 난 모르겠는데 문제를 정확히 본 거죠 이게 체력을 가지고 하려면 그 단백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연량만 나오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피터 슈라이더라는 그 현대차 현대차의 디자이너 했던 사람 그 사람 나 만난 적도 없는데 인터뷰 기술을 한 번 봤는데 그 인터뷰 보고서 이 사람 참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했거든요 뭘 봤냐 하면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현대기하차 당신이 온 다음에 디자인이 확 좋아졌다고 한다 어떻게 디자이너들의 역량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었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대답이 테이블에 있더라 이미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못 해줬더라 이거 훌륭한 리더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말의 가치를 발견한다 피터 슈라이더라는 훌륭한 거죠 그 똑같은 디자이너 10명이 그 피터 슈라이더 이전에 일할 때 그 모티베이션의 정도와 이 사람과 일할 때 모티베이션 정도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 요즘 시대는 아까 우리 얘기들을 잠깐 나누기는 했지만 기대하는 리더상이랄까요? 네 이전과는 굉장히 좀 다른 리더들을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웅연님이 보시기에 요즘은 특히 어떤 리더들을 시대가 원하고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네요 요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MZ세대가 그렇게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별종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몇 년 전에 맥힌지에서 한국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한 적이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서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리더십 관련된 조사라는 게 나오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바람직한 리더상을 뽑은 거예요 리더들은 추진력이 있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밑에 친구들은 형님 같은 언니 같은 리더를 원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새로운 세대는 오면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누나 같고 언니 같고 형님 같고 그냥 내가 상의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선배한테 아무 말이라도 던져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랑 야 이거 전문님한테 잘못 말하면 얘기 전문한테 박살 나는데 이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나는 더 중요한 시사점으로 보여요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건 저는 공통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MZ가 다르다는 걸 모르겠다고 한 게 어쩌면 똑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웅연님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쭉 들어보면 창의적인 리더가 된다는 거 또 내 스스로가 또 창의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너무 색다르거나 남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스며들어서 섞여서 그 가운데에서 그냥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과 좀 많이 산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같이 돕고 좀 조력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런 모습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리더의 상은 그 모습 맞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초년생부터 지금까지 회의실을 들어갈 때 똑같은 목표 하나는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여할 수 있지? 예요 사회생 초년생 때는 내가 기여할 바가 없으니까 회의록을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차부장관 7년차 10년차 됐을 땐 위에 뭐 이쪽 팀장과 이쪽 팀장이 막 싸우니까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내 목소리를 또 내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의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의 규제라는 별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년차쯤 되니까 외부랑 싸워줘야 되네요 여기서 나온 거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싸움 따기라는 얘기가 들었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기여할까 후배들 얘기 쭉 나오는 거 보면서 중요한 게 뭔지만 주선해 주면 되는 거죠 아 다 좋은데 저 얘기 괜찮을 거 같아 난 한번 주목해 봐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의실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3년차, 5년차, 7년차, 20년차, 30년차 다 다를 텐데 내가 그 위치에서 회의실에서 어떻게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30년차가 들어가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아마도 20년차 된 후배들은 내 아이디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박탈감 느끼고 아 시쇼님 들어오시면 시쇼님 아이디어로 다 가버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경계해야 되죠 생각이 있어도 생각이 있어요 있어도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내 아이디어 같이 얘기 안 해요 이게 맞는 거 같다 싶을 때 그런데 아까 그 단어랑 이거 연결시켰더니 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네 저는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섞이는 리더십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나의 역할에 맞게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제 그 고민에 따라서 기여를 하는 모습들을 다 달라지는 그런 리더십이다라고 봐지네요 이 얘기는 후배들한테도 많이 해요 1년차한테는 너는 네 연차에서 할 수 있는 기여만 하면 된다 팀장이 된 친구한테는 너는 외부 너네 팀원들의 생각을 외부와 싸워줘야 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너는 싸워라 그런데 3년차는 그냥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기여하는지만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네 그런 게 막 안 나와요 슬럼프 때는 있으셨는지 당연히 있죠 있으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